청립전쟁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주제입니다. 바로 러일전쟁.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들의 전쟁터가 또 되는 겁니다. 와 너무 화가 난다 진짜. 이거 말 조심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뭐 얘기를 못하겠어. 러시아는 동쪽을 향해서 쭉 진출하겠다는 어떤 그 열망.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동북아 전략과는 지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러시아와 일본이 한 판 붙는다. 나라들의 전쟁은요. 이 판이 커요.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영국. 유럽 열강들 다 들어오네요. 진짜 개인 판이 크네요 이거. 목표는 딱 하나예요. 바로 명송왕. 국모를 살해한 만행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러일전쟁 그리고 우리 대한제국의 운명을 한번 전낱이 밝아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왜 이 시베리아 철도 건설에 정말 다 쏟아붓을 정도로 엄청나게 국력을 쏟아붓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우리는 19세기 상황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부터 1900년 이 사이에 한 100년의 시간이 되는 건데 이 시간을 정치학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여기 나중에 소설 제목이 되면서 아주 유명해진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The Great Game. The Great Game? 네. The Great Game.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 그래요? 게임이요? 네. 게임. 해봐야 될 것 같았네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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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reat Game이라는 건데 열광들이 이렇게 식민지 찾으려고 게임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The Great Game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영국. 정말 이 바다를 꽉 쥐고 있는 해양 세력 영국과 그 다음에 특히 러시아. 딱 봐도 대륙 세력이잖아요. 그죠? 이 대륙 세력 러시아와 이 해양 세력 영국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 패권을 쥐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마치 체스. 체스판 넣고 말 뚝뚝뚝 누면서 게임을 한다. 그러니까 이 19세기가 바로 이 열광들의 게임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The Great Game이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이 바다를 꽉 쥐고 있는 아시겠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식민지가 너무 많잖아요. 아프리카에도 식민지가 있고 인도 쪽에도 식민지가 있고 식민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바다를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도 좀 뭔가 차지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다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가봐야 이쪽 여기에 발특기잖아요. 이렇게 가도 막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밑으로 내려와도 영국이 견제할 것 같고 여기저기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가 좀 비어있나요? 오른쪽인데? 그렇죠. 이쪽에 지금 비어있는 거예요. 이쪽에 지금 비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바다 쪽으로 나가는 것들이 이렇게 힘들다면 그렇다면 러시아는 움직이고 있는 곳이 모스크바 종교해서 쌍떼베테르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서 쭉 나가자는 이야기죠. 쭉 나가자는 이야기죠. 뭘 통해서? 열차. 뭘 통해서? 그렇죠. 열차. 열차. 시베리아 철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쭉 나가서 종국적으로 이들이 얻고 싶었던 건 뭐냐면 바로 부동왕입니다. 부동왕이 뭘까요? 부동왕? 바로 얼지 않는 항구.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배를 대야 되고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바다가 얼어버려. 그럼 그게 항구 기능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너무 추운데 그런 항구가 없는 거예요. 밑쪽 다 그러면 다 막 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구를 갖는 것. 그래야 이 바다로 나가니까. 바다를 제패하지 않고서는 세계 팽창이 어렵거든요. 발트 같은 경우가 보통 10월 정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얼기 시작해요. 겨울이 와요. 그럼 바다가 얼어붙어버려요. 그러니까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바다가 얼어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더 그레이트 게임에서 뭔가 영국과 좀 위에 서려면 부동왕을 얻어야만 되는 거죠. 그럼 저쪽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동쪽이네.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 철도가 필요했던 것이고 바로 이 종착점이 블라디보스토크. 이 블라디보스토크가 되는 건데 이 시베리아 철도의 길이가 무려 9000km가 넘습니다. 9000km? 지구 둘레의 약 4분의 1이에요. 대박이다. 어마어마하죠? 4분의 1이요? 4분의 1. 지구 둘레의 4분의 1. 어마어마하구나. 여기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보이시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상트 베테르부르크 모스크바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어떤 움직이는 어떤 그런 곳인데 여기서 이제 물자가 쭉 가가지고 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와버리면 이야 이건 뭐 이 러시아의 그 드림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쭉 가면 이 화살표가 어디로 향할까요? 이들이 이제 바다로 진출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일본에 진출하면은 여기나 여기나 어디가 부딪히죠 지금? 일본이 부딪히잖아요. 굉장히 일본은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러시아와 한 판 버려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러일 전쟁의 준비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러일 전쟁이라는 정말 얽히고 설킨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러시아와 일본의 그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1895년 을미년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일 전쟁 이후 그 조선의 정세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그 아시아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청나라 이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경복궁까지 점령하는 사건도 있었죠. 자 이러니까 당연히 이 조선에서 왕 뭐 명성왕후 백성들 일본에 대한 시선이 어떨까요? 아니 안 좋죠. 분노죠. 조선 사람들의 첫 충격은 뭐냐면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다는 거예요. 아 네. 아니 청나라 그 큰 나라가 일본한테 져? 이건 공포죠. 그리고 지금 저 짓들을 하고 있으니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막 나가고 있는 일본을 가볍게 방 빼라. 누구였죠? 러시아. 러시아. 일본 네. 바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은 뭐 러시아네 라고 하면서 이때 대거 러시아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번엔 러시아 소원을 빌린다고? 맞습니다. 러시아입니다. 이러면서 친러파를 대거 등용하고 심지어 명성왕후 같은 경우에 당시 그 베베르 공사 러시아 공사거든요. 불러가지고 이런 국정을 상담하기도 합니다. 자 조선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러시아랑 가까워지려고 하는 일본 어떨까요? 지금 일본은 어떤 상황이냐면 3급 간섭을 통해서 요동만도 뺏겼어. 지금 뺏겼어. 다시 뺏겼어. 그런데 지금 조선이 러시아랑 또 손을 잡으려고 해요. 어떨까요? 완전 경계해야 하겠죠. 야 요동만도 뺏겼는데 조선마저? 그거는 안 되지. 조선이 어떤 곳인데 우리가 1876년 강화도 전역부터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심지어 청외동쟁이라는 이 엄청난 피해까지 보면서 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려고 했는데 좋다 이거야. 요동만도 만족이 좋다 이거야. 조선까지 이러면서 극단적인 어떤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된 거죠. 경복궁 아시죠? 네. 경복궁. 경복궁 정문이 어딘가요? 정문? 정문. 저 광화문? 네 광화문. 그 광화문 밖에서 1895년 새벽에 땅 총성이 하나 울려퍼집니다. 그 총성에 맞춰가지고 그 광화문 담벼락에다 사다리가 올라가면서 이 괴한들이 그 담벼락을 넘어갑니다. 그 안에서 격전이 벌어지겠죠. 그리고는 광화문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이 괴한들이 경복궁 안으로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사건은 을미사변 명성망우 시의사건. 바로 일본 그 괴한들의 손에 많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었던 을미사변이 벌어진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경복궁이 난입하면서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경복궁이 지금 왕이 살고 있는 곳인데 여기 새벽에 괴한들이 지금 뛰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목표는 딱 하나예요. 바로 명성망우. 그 명성망우를 죽이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는데 바로 이 왕과 왕비에 거쳐였던 이 건천공으로 냅다 찾아가는 거예요. 명성망우 잡으려고. 이 과정에서 막 국녀들 있잖아요. 머리채 잡고 그냥 내 팽개치면서. 엄마 어디 있어. 찾으면서. 이 칼로 위협하면서 심지어는. 뭐이로 신이 있어. 나한테 기린데. 왕과 왕세자까지. 위협을 하면서 명성망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농담. 정말 엄청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당시 그 주한 러시아 공사 그 베베르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 일본인들은 여인들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왕비의 얼굴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제멋대로 짐작하여 비무장한 궁중 여인들을 죽였다. 왕비는 복도를 따라 도망쳤고 그 뒤를 한 일본인이 쫓아가 붙잡았다. 그는 왕비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녀의 가슴으로 뛰어들어 발로 세 번 짓밟고 칼로 찔러서 죽였다. 사실 이 정도의 기록에 그치질 않아요. 정말 어떤 기록을 보면 칼로 찔러 죽였다.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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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불로 태웠다. 남는 건 뼛조각 정도밖에 없었다. 라는 그 기록들이 막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 온론 그 당시에 봤던 거 있는데 진짜 그 약간 그림 그때 그렸잖아요. 그 신문사에서. 근데 그림도 엄청 끔찍하더라고. 진짜 사람들한테도 유럽에서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지 돼서 굉장히 충격이 사건이 됐었죠. 이렇게 다른 나라에 지휘자를 그렇게 가서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 일으켰던 이 인간들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예전에 저희가 배울 때 뭐 거의 깡패들 일본의 어떤 시정 잡배들이 이걸 했다라는 식으로 저희는 사실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일본인들의 그 엘리트들 있잖아요. 그 엘리트들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 일을 저지른 거야. 이건 뭐냐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 죽였잖아요. 지금요. 벌 받아야지 당연히. 그렇죠? 게다가 일국의 분모 아닙니까. 그렇죠? 무죄 방어. 그리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들로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교수님. 이게 그냥 우발적인 거 아니잖아요. 절대 우발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일본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지금 러시아랑 친한 칠러 내각이 성립되는데 이걸 무너뜨리고 일본과 친한 친일 내각 일본 편을 듣고 일본 말을 잘 듣는 내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바꾸는데 이건 조선 내부에서 스스로 바꾼 걸로. 그러니까 궁중 구태타라고 합니다. 궁중 구태타를 형식을 가지고 조선인이 스스로 바꾼 것처럼 위장을 하자. 그런데 이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미우라고라고 하는 신임 조선 주재 일본 공사가 부임을 해요. 이 사람이 명성왕후 암살 사건을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 공사관 수비대 군인들 영사관 경찰들 그다음에 민간인들 낭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한 지식인들이에요. 엘리트들이죠. 엘리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경복궁에 침범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일본 정부가 관여 안 했다 이거예요. 아니 그럼 공사가 하고 일본 군인들이 하고 일본 경찰이 들어가서 했는데 일본 국가가 안 했다. 많이 돼요 안 돼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일관성 있죠. 아주 태평양 전쟁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보면 우리 일본 정부는 안 했어. 늘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참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전 세계 뉴스로 나가게 되면서 이미 전 세계 탑뉴스가 돼버렸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으니까. 일본도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우라 공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전부 일본으로 송환해서 체포해서 일본 군사법정에 세웠어요. 세웠는데 결과는 무죄방면입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이미 조선에서 진범을 색출해서 처벌을 했다. 조선사람 세 사람을 진범으로 처형을 했으니 이 재판은 성립이 안 된다. 라고 해서 무죄방면. 그러니까 이제 을민사법에 나오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외국의 피선이 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바로 명성왕후의 남편. 누구죠? 고종. 이 고종을 또 밀어붙여요. 압박을 해요. 어떻게 했냐면 명성왕후의 왕후주의를 박탈해서 폐선을 삼아라. 그러니까 원래 국모의 위치에서 내려뜨려라. 이제 이런 압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내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시의 내용이 여기 고종실로 실려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씨는 오래된 악을 고치지 않고 그 패거리와 보잘것없는 무리를 몰래 끌어들여 짐의 동정을 살피고 국무대신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며 또한 짐의 나라의 군대를 해산한다고 짐의 명령을 위조하여 변란을 격발시켰다. 그러니까 명성왕후가 평소 조정의 기강을 물란하게 하면서 왕실을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 변란이 일어난 건 이건 다 누구 탓 명성왕후 탓이라는 거예요. 명성왕후 탓이라는 거예요. 와, 너무 화가 난다, 진짜.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이 패서인으로 삼는데 또 다른 이유 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나 지금 문제 안 푸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문제 한번 내볼게요. 일본은 명성왕후를 살해한 뒤 책임을 피하려고 명성왕후가 사변이 터지자 무엇했다는 이유로 왕후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과연 OO은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일본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일본 입장이에요. 일본 입장인데 이걸 고종한테 압박을 준 거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네, 그렇게 하라고. 일본의 주장이에요. 정답. 고종을 배신했다? 고종을 배신했다, 어떻게? 고종의 위치를 알려줬다. 뭔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격이 없다. 네, 네, 네. 오답입니다. 아, 정답. 정답. 뭔가 군인들 동원해서 난을 일으켰다. 잠깐, 잠시만. 그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잖아. 그 다음에 명성화가 뭐였죠? 그게 답이야. 그게 답이야. 이모굴란 때 그게 남아 있었어요, 안 남아 있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정답! 이렇게 맞혀나요? 맞혔습니다. 맞혔습니다. 네, 맞혔습니다. 도망갔다는 이유로. 네. 도망갔다는 이유로 왕후의 자격을 박탈하게 했다. 아니, 그러면 저게 또는 도망가죠. 어떻게 해요? 어디서 도망갔다는 이유로요? 그게... 이미 죽였어요, 명성화가. 네. 살해해가지고 처리해버렸어요. 근데 그래놓고 죽었다는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어디 같이 도망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졌다. 어? 아니, 그러니까 살해당한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도망간 거다. 이렇게 뒤집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변이 발생했는데 국모가 자리를 안 지키고 어디로 도망가고 없어졌다. 아니, 그러면 고종은 살해된 걸 몰랐나요? 알았죠. 왜 몰라요. 아니, 그럼 무슨... 맞아요. 자, 그 내용 고종실록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변이 터지자 짐을 떠나고 그 몸을 피하여 이모년의 지나간 일을 답습하였으며 찾아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왕후의 지위와 덕에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이 가득 차 선왕들의 종멸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짐이 할 수 없이 짐의 가문의 고사를 삼가 본받아 왕후민 씨를 패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그런데 저렇게 써놓으면 저걸 진짜 믿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그렇게 알기를 일본은 원했지만 이 목격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쨌건 그런 식으로 이걸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더 악랄한 속내가 하나 더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 일본이 명성왕후를 죽였어. 이게 지금 다 알려졌어. 이 상황까지도 일본이 지금 생활한 거예요. 이게 페이크 뉴스잖아요, 이거. 이랬을 땐 왕비가 아니라 강등된 신분인 서인. 즉, 일반인을 죽인 거다. 그러니까 이러면 왕비를 죽인 게 아니라 일반인을 죽였으니까 자기의 책임을 좀 줄일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해 놓은 거죠. 결국 고종은 일본의 뜻에 끝까지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강제로 관부의 발표가 됩니다. 저거는 이제 나중에 고종이 번복해요. 뭐냐면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저런 식의 기록이 남고 저 사실 자체는 나중에 번복이 돼요. 고종이 뒤집어요. 다시 번복을 해요? 네, 번복합니다. 그러니까 명성왕후 자기 부인이 저렇게 살해가 되니까 공포죠. 두려움이죠.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시점에는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공포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전하, 왕퇴자 저하와 며느리의 안전을 생각하셔야지. 또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열쇠를 채운 통 있잖아요. 열쇠를 딱 채운 통. 거기에 이제 음식을 더 보내주면 그것만 드셨대요. 그 외에는 왜냐하면 다른 음식을 먹고 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협감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고종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 다섯 번째 선택인가요? 첫 번째 선택, 임오굴란 때 청나라한테 SOS. 두 번째, 갑신정비대 청의 도움을 받았고 세 번째, 동학논민운동 때 또 청의 SOS. 그리고 네 번째, 삼관섭 이후에 러시아의 또 SOS. 그리고 지금! 또 다섯 번째, 러시아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바로 궁을 떠나는 것. 그 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훅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당시 러시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라사라고 불렀거든요. 아라사. 아라사로 불러가지고 아라사 공사관에 임금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아관파천.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명성황과 민지 세력들이 러시아를 선택했던 것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러시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런데 러시아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든 만주와 요동 또 이 조선을 통해 가지고 지금 태평양 쪽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일본과 지금 어쨌건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선에서 일국의 왕이 일본을 피해서 러시아 공사관을 오려고 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오 땡큐겠네. 오 예 좋아요. 아 진짜? 웰컴 이거야? 웰컴 웰컴. 조선 그냥 내 거 됐네 뭐 이런 느낌이네. 고종하고 세자는 세병역에 호위병도 없이 극비리에 경복궁 영추문은 빠져나와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감시가 좀 허술했네요. 그러니까요. 보통 가마부터 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금이 여자들 타고 다니는 그 가마에 타고 간다는 게 상상이 안 되죠. 그때 당시에는 파격적인 어떤 작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여장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임금이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나간 거랑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는데 몸은 당연히 보호받겠죠. 당시 그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 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가슴을 졸이면서 살진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외교에는 뭐가 붙는다고요? 영수증. 영수증이 붙는다고요. 공짜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당연히 러시아가 고종을 딱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니 러시아한테 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부터 이권들이 엄청나게 많이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요. 무모한 짓을 하면서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는데 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버렸어. 일본 어땠을까요? 발동동. 발동동. 싸워야 되나? 당시 상황을 미국의 선교사 헐버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의 노력은 어처구니 없이 허사가 되어버렸다. 왕은 스스로 러시아의 품에 자기의 몸을 던졌으며 모든 한인은 일본의 대회에 열화같이 분노했다. 임진왜라는 당시의 민족 감정을 당불케 했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은 지금 러시아에 대한 분노. 이게 막 계속 끌어오를 거 아니에요. 껀껀히 지금 러시아가 발몸을 맞잖아요. 3국 간섭 때 여동반도 가져왔더니 그거 토해내라고 했죠. 그리고 또 이 명성왕후 시계까지 했는데 다시 러시아에 대해서 품어줬죠. 이러면서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은 계속해서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힘이 없어. 아무리 분노해도 싸울 수 있어야 싸우지. 감히 어떻게 러시아랑 싸워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이때. 그런데 이때. 러시아와 지금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영국? 영국이잖아요. 그 영국이 체스판에서 이제 일본 말을 짚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팽팽하게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오!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영국. 영국이 Do you want me? 하면서 손을 뻗친 거예요. 유럽 열강들 다 들어오네요. 영국이 일본과 손을 잡았다? 교수님.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죠? 그렇죠. 그 해가지지 않는 대형제국. 지구상 전 세계에 다 식민지를 갖고 있는 영국이 도대체 일본하고 군사동맹은 매일 이후까지가 뭐가 있었느냐. 그만큼 러시아가 싫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러시아가 미웠던, 러시아를 견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왜? 요동반도를 자제해버렸단 말이에요. 태평양으로 내려오는 부동왕을 얻어버린 거니까. 여기서 이제 영국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가 된 거고.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은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미국은 영국의 파트너입니다. 이 당시에는. 일본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원도 받게 되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와. 엄청난 겁니다. 요 관련 그림 제가 사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딱 그거네.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요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걸 그냥 한 축 쪽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왼쪽 왼쪽이 있는 게 어느 나라일까요? 러시아.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 일본. 자, 근데 뒤에서 야! 이렇게, 이렇게. 영국이 밀고 있는 건가? 영국. 그리고 뒤에서 미국이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아주 국제관계를 제대로 지금 표현해 있는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자, 이 영국, 일본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영일 동맹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조 한번 보세요. 영국과 일본이 서로 천국과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 독립? 독립. 독립이란 말이. 독립. 저기 보세요. 여기 대립 대항축을 한번 보시면 돼요. 영국, 일본. 천국, 한국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한국의 이권은 누가 주장을 해요? 일본. 일본. 그러면 대칭축이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가장 많은 이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영국. 영국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왜 자꾸 이 조선을 독립? 말만 들으면 좋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 한국 건들지 마. 우리 거니까. 이거 아니에요. 정말 누구 맘대로. 이렇게 뜻밖의 우군. 정말 영국이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일본은요. 마지막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를 딱 치워버리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건 거칠 게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과연 이 당시의 만평을 한번 통해서 당시 상황을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밟고 있는 곳을 보세요. 불어로 써 있어요. 고레. 네. 지금 일본과 조선을, 대한제국을 이렇게 밟고 있는 모습. 저 위쪽에 만주를 러시아가 지금 밟고 있는 모습. 체급 자체가 안 되죠, 지금? 러시아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큰 거인 분이 여기다가 유럽 챔피언이라고 써 있어요. 유럽 챔피언 써 있잖아요, 지금. 유럽 챔피언, 밟트에 지금. 네. 그죠?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이 있네. 그죠, 여기 지금 보면. 아시아 챔피언, 유럽 챔피언 있는데. 저 뒤에 지금 관전하는 나라들을 보세요. 저 맨 위에 천막 위에 있는 거 보여요? 청나라. 청나라. 청나라 여기 이제 끼지도 못하는 거야. 여기 이제 끝난 거야. 그냥 멀쩡히 보고 있는 거야. 청년 전쟁이 끝난 거야, 여기는 완전히. 교수님. 사실 러시아, 일본, 뭐 군력 차이든 보지아도 엄청나죠? 전체적으로 이제 군사력만 보더라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고요. 사실 야,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냥 거의 그 국가 예산의 40% 40%를 군사비로. 와. 왜 그 올인이라고 하잖아요. 아, 진짜? 네, 올인 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와. 일본 스스로도 러시아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긴가민가한 상황인데. 자, 이럴 때 늘 쓰는 방법이 있죠. 이게 참 패턴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태평양 전쟁을 할 때도 그랬고, 청일 전쟁 할 때도 그랬고, 러일 전쟁 할 때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치기. 비습. 정답. 갑자기 치기. 갑자기 빡. 그렇지, 그렇지. 아, 잘 나왔습니다. 선전포고 없이 선제공격. 늘 쓰는 방법이 있죠. 자, 그들이 공격한 곳. 그들이 공격한 포인트. 포인트는? 자, 어디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루이순. 루이순, 정답. 그렇죠. 루이순. 루이순, 정답. 그렇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루이순 쳐야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러시아가 갖고 있잖아요, 지금. 조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출발이고. 또 한 곳. 조선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아, 인천. 그렇죠. 이 루이순과 인천을 타겟으로 잡고 동시에 치고 들어옵니다. 인천에서 이 일본 함대와 러시아 함대가 붙어요. 그때 러시아 배 두 척이 격침이 되는데 그 배 이름이 뭐였냐면 한국토하고 마리아코가 있는데. 결국 두 대는 격침됐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폭을 합니다. 정말 이 청완전이 이어서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들의 전쟁터가 또 되는 겁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순간인데. 결국 이제 인천에 상륙했고요. 서울에 군대를 주둔시킨 뒤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인천 통해 가지고 한양에 들어왔던 일본군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식 사진이에요, 이거? 네. 몇 년도인 거죠? 1904년. 네, 1904년의 모습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이시잖아요, 지금. 이게 너무 대조돼서 좀 슬프네요. 그러니까. 아, 이게 참. 아, 이 사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이 모습이 너무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인천에 상륙해 있던 일본군 중 사단장의 장교들이 고종을 직접 찾아가서 군사적 힘으로 압박하면서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한일의정서라는 것을 체결을 합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한일의정서가 바로 이제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한일의정서의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주에 보시면요.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존의 위험이 있을 경우 대일본제국 정부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대한제국 정부는 위 대일본제국의 행동을 용이하도록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상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필요한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저기 상황에 따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 의하면 내 마음대로예요. 임기라고 내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차지해서 이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으로 상륙한 일본군 부대한테 붙여진 이름이 원래 뭐냐 그러면 임시 한국 주차대예요. 이 임시 한국 주차군이 본국에서 일본 군부로부터 받아온 명령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한국에 들어가서 인천 한국에 상륙해서 한국을 군사상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영구히 한국에 주둔할 퇴세를 갖춰라라는 명령을 바꿉니다. 그러면 영구 주둔 퇴세를 갖추라는 건 뭐예요? 영구 주둔지를 확보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사조에 의해서 용산에 300만 평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던 거예요. 그게 용산기지의 역사적 출발점인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면 미국 군대에 있는 거기에 원래 일본 군들이 일본 군들이 이 러일 전쟁 때 한국에 영구 주둔하기 위해서 빼앗은 땅이 바로 용산이에요. 상징적인 곳이죠. 러일 전쟁이 시작됐다. 러일 전쟁의 발발이 equal 일제강점기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한국 식민지화의 시작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일본은요. 정말 모든 걸 걸고 일본은 지금 부딪힌 거예요. 그것도 기습으로. 러시아 데스가? 당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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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막 전쟁이 터지고 물자 수송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너무 다급해진 나머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재미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빠졌어. 얼음에 빠졌네요. 언 위로 선로를 임시 가설로 깔고 얼어붙은 호수 위에다가 기관차를 보내 봤더니 기관차는 무거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이제 말로 마차로 화찰. 저 지금 호수가 얼어있습니다. 얼어있는 호수 위에 레일을 깔고 저걸 하나씩 이렇게 운반을 하는 거예요. 썰매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썰매로 이렇게 끌고 저런 식으로. 얼마나 러시아가 당황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기습으로 우니까 러시아도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자 이러면서 일본 해군은 지금 루이슨 쪽으로 갔고요. 육군은 지금 인천 들어와가지고 이제 쭉쭉 북진을 합니다. 러시아군의 주력을 압록강 건너로 퇴각을 시키고요. 압록강 인근의 그 구련성과 이 봉암성까지 차례로 함락시키면서 일본군은 드디어 이 한반도에서 주력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일본이 지금 들어와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러시아 땅도 아니고 일본 땅도 아니에요. 지금 양측은 모두 군수물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군수물자 어디서 뽑아오려고 할까요. 조선. 당연하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군수물자 다 동원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날을까요.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싸움에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양쪽에다 날라요. 그렇죠. 이건 뭐 불을 보도 뻔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 고통에 그냥 우리는 널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인들 동원할 때 이 얼굴에다가 페인트칠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파란색. 그 페인트칠이 뭐냐면 페인트칠이 그들이 나르는 군수물자의 분류예요. 분류. 빨간색은 한약통. 파란색은 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어떤 그런 모습도.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이 19개월의 전쟁 중 두 나라 땅에서 일어난 전투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우리나라하고 중국 땅에서 이 러일 전쟁이 펼쳐진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문자문 나갑니다. 일본은요. 러일 전쟁 중 군사 요충지로 활용하려고 우리나라 영토 일부를 아예 그냥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자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정답. 그래도 뭔가 이제 그럴싸한 거여야 되기 때문에 영토 있는 거 가져가면 조금 반박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썸은 그래도 제주도를 아 제주도를 그냥 우리 땅이다. 러일 전쟁 중에 이거 우리 땅이다 가져갔다. 제주도 틀렸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정답. 네 정답. 독도. 정답. 정답. 아니 참 무심하게 맞추시네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너무 작잖아요. 왠지 그냥 흐름상. 저때.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왠지 여기서 독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신내렸어. 독도 하면 이 러일 전쟁이 딱 연결이 되시나 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느낌상. 그냥 한번 맞춰봤어요. 근데 정확히 맞추셨어요. 바로 독도입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1월. 일본은요. 동해에서 움직이는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이 시마네연 소속의 도사가 관할한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시마네연 고시 제 40호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은요. 독도를 군사 요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본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본의 다케시마 주장이 저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항상 늘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시마네연. 여기 나온 겁니다. 지금. 무유지. 그리고 몇 개월 뒤에 그 독도에다가 망로를 딱 세우고요. 울릉도 독도를 거쳐서 일본 시마네연의 중심지 마스에라는 지역까지 연결되는 군용 통신선 체계를 완성해 버립니다. 우리 영토를 일제에 빼앗겼던 그 식민지의 시작의 첫 출발이 독도가 강탈되면서 나오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독도가 이제 강탈됐고 을사늑약을 1905년 체결하는데 이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는 외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을사늑약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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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을사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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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권을 잃어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자주 외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 공사관들이 다 철수해요 미국 공사관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러시아 다 나가요 다 나가고 이런 나라들이 한국하고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돼요 도쿄를 거쳐야 돼요 일본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대한제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돼 버리는 거죠 이제는 정말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망했구나 하고 일반 사람들도 느끼게 됐던 어떤 그 계기가 1905년 을사년이에요